그대를 좋아하게 됐나 봐요 그대가 보이지 않으면 허전해 오 벌써 끝난다 3번짜리 노래처럼 들리게 만드는데 그대가 나 그대를 자 참가 번호 4번 호서대학교의 폴라로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폴라로이드입니다 무대 위의 악기가 굉장히 많아요 악기 구성이 굉장히 다채로운데 제목이 폴린유 사랑이야기인가요? 네 제가 직접 지었고요 이 곡은 제가 짝사랑하는 경험을 실제로 곡에다 담았습니다 이 곡을 보시면 총 4번의 만남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 만남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노래를 통해서 들려드릴게요 한 사람을 4번 만나는 거예요? 아니면 4명을 만나는 거예요? 한 사람이 한 사람을 4번 만나는데 자꾸 그렇게 숫자에 참여하지 말아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왜 짝사랑을 4번이나 그러게요 노래로 말하겠다는 자신감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공연 그럼 준비를 해주시고요 은경씨는 피아노로 자리를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4번의 만남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 소녀의 수줍은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만나볼까요? 자 큰 박수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번 폴라로이드입니다 그대를 처음 봤을 때 그저 평범하다고 느꼈어 평범한 옷차림 평범한 말투 그게 전부였어 그댈 두 번째 봤을 때 그대 웃는 얼굴을 보게 됐어 멍한 표정으로 웃는 그 미소 너무 매력있어 나 솔직히 그대가 많이 신경쓰여요 나 솔직히 자꾸만 그대가 보여요 나 그대를 좋아하게 됐나봐요 그대가 보이지 않으면 허전해요 나 그대를 좋아하게 됐나봐요 이런 내 맘을 잊은 어떡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봤을 때 인사하게 됐어 인사하게 됐어 너무나 떨려서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못했어 그댈 네 번째 봤을 때 그대 옆에 그녈 보게 됐어 행복해 보이는 그대 모습에 난 뒤돌아섰어 나 그대에게 빠져버렸나봐요 매일 그대를 기다려요 매일 그대를 기다려요 나 그대에게 빠져버렸나봐요 이런 내 맘을 그대 달고 있나요 여행을 그대에게 빠져버렸나봐요 그댈 알고 있나요